한편을 위해 모두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내 역할입니다. 반갑습니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가운데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오른쪽 바라봐 주세요. 하나, 둘, 셋, 오사나 역할이 약간 역경을 이겨내는 역할이거든요. 이시지만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더 밝게 한 번 인사를 해 주시죠. 네, 오랜만에 암파둘장이니까 뭐 화치도 좋고 안경도 좋고 이것도 좋고 밝게 인사해 주시는 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랜만에 우리가 너무 반박하고 더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좋습니다. 그 사람들 그대로 오른쪽으로 살짝 돌아보세요. 오른쪽 분들도 볼 수 있게요. 기자님들도. 네, 고맙습니다. 잠시 무대 아래로 보시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만나 뵐게요. 어, 맨쪽부터 더 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머리 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페이스 오프 전 박도경 부탁해도 될까요? 편태자 옳아이언 빵티자 옳아이임gart 네, 좋습니다. 오, 나오네요. 네, 멋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이시경 씨를 다시 무대 위로 모셔서 사진촬영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수호와 산하겠죠? 이 둘이 만났을 때는 마찬가지로 함께 왼쪽부터 사진촬영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가운데 함께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잘하시네요.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침실적이고 착한 모습 좋습니다. 두 사람의 애절한 사람, 느낌 있는 러브,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뭔가 지금 활발한 놀이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안그레님 메인 포즈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상태 살짝만 왼쪽으로 바라봐 주시겠어요? 고상태 바라봐요. 굉장히 감사합니다. 너무 잘해주시네요. 오른쪽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잠시 무대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 후에 사진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왼쪽부터 사진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오른쪽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지금 모습이 김남준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저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김남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밝게 하라고요. 네, 약간 더 밝게. 네, 약간 더 처음 인사드리는 느낌이니까. 네, 이쪽도 감사합니다. 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무대 안으로 모시고 사진촬영을 다음번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왼쪽부터 사진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오른쪽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지금 역할에 흠뻑 빠져보시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지금 고혹적이고 내세적이신데 평소에 약간 러블리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왼쪽도, 다음대로 오른쪽도. 네, 다시 한번 번취미소 환하게 해보고 있어요. 번취미소 환하게 세탁. 네, 감사합니다. 분들 잠시 계시고요. 진태현 씨를 모시고 두 분의 사진촬영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손잡이 안에 욕망 커플. 욕망을 보여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왼쪽 바로 봐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오른쪽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 둘, 셋, 극 중에서 서로의 욕망을 위해서 손을 잡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M&A 느낌으로. 손을 잡는다고요? 그렇죠. 문화자 표현이기는 한데. 그렇죠. 그것도 잡는 거니 잡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힘을 합치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손을 잡고 함께 본인들이 욕망을 위해서 나아가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함께 왼쪽 바라봐 주실까요? 저쪽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반대편 오른쪽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태현 씨는 잠시 아래로 보시겠고요. 하얀은 씨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김진우 씨를 무대 위로 보시고 두 분의 사진 촬영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박도경과 에스더의 동 촬영이고요. 네, 일단은 왼쪽부터 하겠습니다.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오른쪽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넷. 이제 하시던 거 아까 싸우는 건가 봐요. 하이라이트 상에서는 싸우기는 하거든요. 약간 그런 거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귀엽게, 귀엽게 약간 다투는 느낌으로. 네, 좋습니다. 네, 한 번만 더 해주셔서 우리 이쪽 기사님들이 못 찍으셔가지고 한 번만 더 시작 보여주시겠어요? 옆! 네, 움직이!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무대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두 사람이 만나서 나면 케비들은 어마무시한 존재감을 뽐내는 역할을 받으셨습니다. 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좋습니다. 오른쪽도. 네, 좋습니다. 네, 역할은 굉장히... 네, 하고 계시군요. 네, 이미 시작하고 계시는군요. 마음 속으로 내려서 좋아요. 그 하트를 왼쪽과 오른쪽 기사님들께서는 싸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오른쪽도 한번 싹 싸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신 무대 위에 계시고요. 나머지 배우분들을 다 모시고 우리 배우님들 단체 사진 촬영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분의 출연자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정말 그리야말로 거대한 운명이 휩쓸린, 휘말린 이 다섯 명이 어떤 이야기를 보여줄지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섯 명이 함께할 왼손잡이 안에 다음 주 수요일 첫 방송이고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섯 분. 네. 그럴까요? 아, 우리 유수경 씨가 되게 정리를 잘 하시네요. 네, 우리 다섯 분이 조금만 더 붙어서 네, 그 상태로 왼쪽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오른쪽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네, 조금 유치하긴 합니다만 왼손잡이 아니니까 왼손으로 최고를 하겠습니다. 아, 네, 최고도 좋고, 네, 최고로 하겠습니다. 왼손으로. 우리는 왼손잡이 아니니까요. 네, 그 상태로 유치해 주십시오. 둘, 셋, 짱! 네, 그대로 왼쪽 한번 이렇게 바라봐 주시고요. 네, 오른쪽도 한번 이렇게 바라봐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배우 분들 그대로 계시고요. 이제 감독님을 무대 위로 모시고 여섯 명 단체 사진 촬영을 이쪽에 계세요. 네, 뒤쪽에 계세요.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립, 네, 올라오십시오. 네, 김명욱 감독님까지 함께하는 손잡이 안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독님이 가운데로 들어가 주시면 더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섯 분이 살짝만 이제 밀착해 주시고요. 똑같이 왼쪽부터 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왼쪽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오른쪽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네, 감독님 혹시 왼손잡이 안에 파이팅 한번 가능하실까요? 감독님께서 왼손잡이 안에 해주시면 다 같이 파이팅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을. 네, 왼손잡이 안에 파이팅! 네, 고정해 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참 좀 할게요.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섯 분 무대 아래로 오시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단이 조금 더 빠르니까요. 조심해서 내려오시고요. 감사합니다.